잘 나가는 부산대학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잘 나가는 부산대 공과대학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여줄까?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숫자, 공식, 계산기 차갑고 딱딱하고 지루한 학문? 그럴 리가 우리 그런 학문은 아니야 우리는 기술과 사람을 잃고 매일 마주하는 너의 일상생활을 바꾸고 있어 삶을 디자인하는 감성공학 어때? 매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 우리는 따라가는 대신 혁신을 이끌어가지 연구 중심의 커리큘럼과 산학협동 시스템으로 너의 잠재력을 펑펑 터뜨려줄 수 있어 아주 그것도 아주 글로벌하게 사람과 환경 모두를 생각하는 공존의 기술과 항문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공학이야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지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엔진이야 바로 니가 될 수 있어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 부산대를 부산대답게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캠퍼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물과 학과 이게 다 무슨 뜻이겠어 이 모든 걸 누릴 주인공은 바로 너야 니 꿈을 시작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 이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함께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